관련 조항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우리 가족이 어디서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애인 영주권 이야기 만약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나 출국을 거부당하거나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없고 이민도 불가능하다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둔 케이시 부부 가족은 뉴질랜드에서 큰 문제 없이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면서도 케이시는 호주에서 홀로 살고 계신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케이시는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계신 나라로 이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케이시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아버지도 해당 국가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영주권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케이시 부부와 딸은 영주권이 나왔지만 아들은 승인이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알아보니 케이시의 아들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의료 및 복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해당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청이 반려된 것이었습니다. 케이시 가족은 망연자 씨라고 말았습니다. 케이시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무사히 이민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8조는 장애인에게도 이주 및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장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이 조항은 이주나 이민 시 장애를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거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절차를 이용한 능력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역과 국적에 대한 장애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또는 자국 내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고 모든 국가로부터 자유로이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비자나 이주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나 특수교육서비스에 큰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건강이나 장애를 이유로 영주권 취득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협약 제18조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 자신의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K씨 아들의 경우처럼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홀로 이민 신청이 거부된다면 자신의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 또한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 비자나 영주권을 받으려면 건강조건에 지역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나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점점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의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만큼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많은 국가들의 이민 정책과 제도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K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계신 나라에 이민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리라 기대합니다.